밀라노 지하철 5호선 밀라노 지하철 5호선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노선이다. 밀라노 지하철의 노선 중 하나로 밀라노시의 북동부 교회에서 운행되고 있다. 5호선의 첫 번째 구간인 비냐미에서 차라까지의 구간은 2013년 2월 10일에 개통했으며 두 번째 구간인 차라에서부터 가리발디 fs는 2014년 3월 1일 개통했다. 세 번째 구간인 가리발디 푸스 산시로 스타디오 구간은 중간역 몇 개를 제외한 채 2015년 4월 29일 개통했다. 나머지 세 역은 모두 2015년 이내에 문을 열었고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14일 트레토리역이 개업하면서 전 국간이 개통되었다. 5호선은 코펜하겐 지하철에서도 쓰이고 있는 안살도브레다 무인 지하철 차량을 사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5호선은 메트로 오주식회사 그룹이 건설을 맡았으며 2011년 2월 2일에 포르타 가리발디역에서 산시로역까지의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5호선은 차라역에서부터 산시로 스타디오역까지 이어지며 총연장 12.8km에 15개역이 있다. 5호선의 건설작업과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는 메트로 오주식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연합하여 만들어졌다. 메트로는 전체 공사비의 40%를 부담할 예정이며 개통한 해부터 27년간 5호선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안살도브레다 무인 지하철입니다. 밀라노에서 운행되고 있는 안살도브레다 무인열차 5호선에서는 안살도브레다에서 제작한 사량 구성의 관절연결 무인열차가 사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디자인 주자로가 디자인했으며 크기는 길이 50m 너비 2.65m이다. 5호선 전철 재개는 제어 및 유지센터에 있는 완전 자동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한다. 2017년 현재 두 차례 구간 연장 방안이 있는데 산시로에서 세티모까지 세티모에서 마젠타까지 이어지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